xsfm입니다. p o d e r a 바이오 시카돈과 판테놀로 강력한 수분 진정 크림 한 통을 미스트로 녹여 영양을 더 빠르고 균일하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틴 시카돈테놀 크림미스트 지금 연휴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본을 정리하다가 문득 새로운 정렬을 해서 보다가 노란색 스티커나 몇 가지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있는데 방송에 소개 안 된 것들을 찾다가 가끔 이렇게 찾아오고 건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온 여지원 씨의 사연인데요. 보시죠. 지난 주말에 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보러 갔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친구와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인지 알았어요. 영화 안 봤어요? 아 봤죠.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속으로 나빠이! 그래서 그... 난 요새 모든 드라마에 그렇게 빙의를 해갖고 우리 딸내미가 제발 텔레비전이랑 대화 좀 그만한 말을 그게... 독백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쓰지 않을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가봐요. TV하고 대화를 해! 특히 6시 내 고향 자주 보잖아요. 제가 루틴이거든요. 6시 내 고향 앞에 밥을 딱 차려놓고 먹으면서 되게 주책부리는 할아버지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데 꼭 그 할머니 입장에 대해서 저봐 저봐! 걸어서 계속... 저저저 나이 들어가지고 저... 우리 딸이 아... 이러면서 팬들을 뭐라고 해야 저한테 여지원 씨의 이 헤어질 결심을 보러 갔어요 한마디에 저는 이 송설해의 말투로 이 사연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튼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팝콘 라지 한 통을 사서 한참 먹다가 영화관 들어가서는 좀 물려서 반쯤 남은 걸 제가 품에 안고 있었어요. 보통 그게 영화를 보는 자세죠, 극장에서. 저 친구 해님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2D의 개통도 영화 중반 해님이 친구를 가로질러 여지원 씨가 있고 여지원 씨 친구분이 있고 친구분 옆에 해님이 있는데 해님이 친구를 제끼고 가로질러 고개를 쑥 빼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님 다 드셨으면 먹어도 될까요? 남의 팝콘을 지금 영화 보는 걸 방해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너무 당황한 저는 그러시라고 팝콘통을 건넸어요. 제 팝콘은 그 해님에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화가 끝나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친구와 일어나려는데 해님이 웃는 얼굴로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해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스러기만 남은 팝콘통을 돌려줬습니다. 환경운동가죠? 재활용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팝콘통을 받아들고 영화관 막 수거통에 잘 버렸답니다. 나는 환경을 생각하려고 음식세기 따로 버리려고 하면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다 버려요. 그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나 길을 물어보는 편인데요. 사연 보내신 분도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럽 여행에 가서도 서양인들이 동양인인 저에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여름 사연 얘기겠죠. 글로벌 호급니까 왜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기셨나 보네요. 거절을 못하게 생긴 사람 딱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 이런 양반들 참 많이 사연 보내요. 전에 친구들과 이유를 생각해보니 편안한 옷차림도 맞지만 해치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분께 당장 드릴 수 있는 솔루션 하나밖에 없죠. 눈썹 문신을 해야죠. 못이 반대로 박힌 야구배틀을 들고 다니셔야죠. 눈썹 찐하게 문신 한 번 하시고 찐한 눈썹 문신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영화관에서 저는 팝콘이고 아무것도 안 먹는 편이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가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나 팝콘 먹는 것 자체가 풀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는 옆자리의 사람이 팝콘만 먹어도 짜증이 날 것 같은데 심지어 팝콘을 달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 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디터가 뭘 보내주나요? 에디터가 알리익스프레스에 팔고 있는 양말을 하나 보여줬는데 양말 뒤에 따라오지 마세요. 나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건 보통 한국에서는 모자나 티셔츠 등에 이런 거 써주면 좋겠네요. 언제야 2000 몇 년이었는데 광안리에서 e스포츠 무슨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때 막 10만 명이 운집했느니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표를 사서 그거를 보려는 요량으로 부산에 갔었어요. 거기서 깃발 흔들고 응원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콜라를 큰 걸 사야죠. 그래서 혼자 왔는데 1.5리터짜리 콜라를 백사장애이니까 꽂아놓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딱 봐도 왜 한국 사람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딱 봐도 중학생이 이걸 쓱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대 중반인데 뒤잡을 수 없잖아요. 중학생을 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콜라가 가는구나. 그러고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아유 스타라는 새끼들이 다 저렇지 이러면서 저 스스로도 혐오하고 거기 와 있는 10만 명도 혐오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뭐예요 대체 저도 좀 저한테 제가 길치인데 저한테 길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좀 많이 찾아가 주는 편이기도 해요. 솔직히 아 노인들이면 그래 줄 때가 그리고 이제 마포역 올 때 제가 전철 타고 오니까 계단이 길잖아요. 짐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거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들어드리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노인들이 그 헤어질 결심 보러 갔을 때 파콘 좀 달라고 젊은이라고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파콘마저도 이러면서 아 파콘 안 돼요? 그러면서 파콘 마저도 거의 예수님 급인데요. 파콘 타고 오징어를 주고 나의 오른손에 파콘통을 준 손을 왼손이 버리는 손을 모르게 하라 이러면서 다 먹었다 그러면 나초도 주고 네. 여지원 씨의 까닭을 알 수 없는 가장 스트레이트한 장르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